지금부터 치즈 오믈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오믈렛에 들어가는 재료는 달걀 3개, 치즈, 생크림, 버터, 식용유, 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치즈 오믈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즈를 썰어 주도록 하겠는데요. 치즈는 0.5cm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는데 치즈의 포장지를 뜯지 마시고 치즈를 칼로 썰어 주시면 나중에 치즈를 떼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0.5cm 정도 크기로 치즈를 썰어 주시겠습니다. 치즈를 썰어 주시고요. 달걀을 이제 깨주시면 됩니다. 달걀 3개를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고 생크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과 생크림을 넣은 달걀물을 잘 풀어주시고요. 얘를 채에다 한번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림과 소금을 이용해서 달걀을 풀어서 채에다가 한번 걸렀습니다. 그러면 채에다 불러진 달걀에 아까 썰어 놓은 치즈를 2분의 1만 넣어서 달걀물에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걀물에 섞어서 이제 오믈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믈렛은 팬이 코팅에 잘 되어 있는 새 팬으로 하시는 게 오믈렛을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식용유로 팬을 먼저 한번 코팅을 한번 더 시켜주시고요. 식용유를 이용해서 팬을 코팅을 한번 시켜주시고 이제 버터를 팬에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래플 에이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버터를 좀 넉넉하게 넣어서 버터를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터를 넉넉하게 넣어서 녹여주시고요. 치즈까지 섞은 계란물을 넣어서 이제 스크래플 에이그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스크래플 에이그를 재빠르게 스크래플을 만들어 주셔야 오믈렛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크래플이 만들어졌으면 팬의 끝에 몰아서 끝으로 치즈를, 오믈렛을 몰아주시고요. 불은 이때부터는 줄여서 부드럽게 오믈렛이 될 수 있도록 불을 좀 줄여주시고 치즈 2분의 1을 넣어서 달걀물에다가 섞었지만 나머지 1분의 1은 오믈렛 가운데에 치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젓가락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데요. 팬의 1분의 1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넉배국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믈렛 모양을 만들어서 치즈 오믈렛이기 때문에 치즈가 살짝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믈렛을 만들었습니다. 접시에 감아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즈 오믈렛을 완성하였습니다.